어휴 옥라님 어 순단이시네 안완자지네 아우 간식이 안패졌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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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솔직히 플랫폼은 킴도 상관없고 지금 크로스 플레이가 다 되기 때문에 어휴 옥라인 어휴 옥타 어휴 옥라인 아이고 간식이 없겠소 아 근데 그 뭐지 어휴 옥라인 풀스도 해봤는데 제가 뭐냐 주말에 안완자지 그 뭐냐 아무튼 풀스도 인풋렉이 솔직히 거의 없다고 생각될정도로 되던데 에그로에고 가서 같이 했을때 아우 어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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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 자세가 너무 안 보인다. 너무 안 보인다. 너무 안 보인다. 안 보인다. 아 공평각으로도 맞네. 안 보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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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